어이씨, 어이씨, 몸이... 다들 빨간 수트를 입으면, 입고 어우, 춤을 추고 계신데? 이렇게? 11개 팀! 어우, 저 뭐야, 저 부수 벨트를 잡으러... 이래서 보는 거구만! 아, 너 너무 갑자기 그, 흥분했네? 진정해, 진정해. 안녕하세요, 시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스터 트롯을 볼 예정이에요. 미스터 트롯이란 걸 사실 저는 처음 듣긴 했는데 이게 잘 모르는 저도 여기저기서 그 미스터 트롯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주변에서 미스터 트롯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어요.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, 하늘도 보지 않았는데 일단은 오늘 1위를 볼 예정입니다. 시작할게요. 아유, 다들 똘똘하게 생겼네. 동원이, 안녕? 13살! 6학년이잖아. 보릿고개 또 뭐지? 보릿고개가 무슨 노래지? 배! 어우, 잘하네. 어찌? 어찌? 눈물을 흘리셔 울지마라 배꺼질라 가사가 슬프다 표정이 조조할 때 잘 부른다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눈물을 계속 흘리시네 아 이게 완전 마음을 울리셨나보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울어트야?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우네 다 운해 오구 기적한거 다 운해 아이고 아 울뻔 어머 울뻔했어요 울뻔했어 이러도 감동까지 frogs 아니 솔깔 오구 아